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진로두꺼비소. 그 진로두꺼비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 애들인데요. 얘들은 제가 키운 애들이고 새로 입고 된 애들도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제 가 나 영상 찍어야 돼. 얘 안 내려가. 내려갔네. 일단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. 박스에 대마초라고 써주신 것 봐요. 아주 저를 어떻게든 골려 먹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은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이고요. 스노우 플레이크예요. 플레이크 장난 아니죠? 엄청난 플레이크가 박혀있는 애들이고요. 플레이크가 조금 약한 애들도 있어요. 오는 길에 좀 대변을 했네. 조그만 애들도 있고 이렇게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 스노우 플레이크 못봅니다. 이렇게 하얀색 점이 촘촘하게 박혀서 상당히 매력적인 애들이고요. 얘들은 새로 입고 됐고 얘들은 한 마리에 6만원을 분양할 예정이에요. 스노우 플레이크 측은 상당히 저렴하죠? 얘들은 이렇게 물속에 넣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근데 왜 넣냐? 새로 들어왔으면 저는 이렇게 한번 약욕을 시키면서 혹시 모를 기생충에 대비를 합니다. 근데 어차피 얘들이 다 도망 나가서 일단은 뚜껑으로 막아놨고요. 이제 슬슬 약욕이 끝났으니까 사역장으로 옮겨볼게요. 일단 사역장은 얘들이랑 같이 놀게 될 거예요.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 서로 공격하진 않겠냐고 근데 화이트 트리플옥들은 사회성이 좋아서 웬만한 동치수 차이로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. 그럼 바로 투입해볼게요. 자 사역장에 투여한 모습이고요. 아 블루예를 색깔 이쁘다. 이렇게 스노우 플레이크가 들어간 애들이고요. 스노우 플레이크 촘촘하게 바뀐 거 보이시죠? 한 마리 6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. 퀄리티 따라서 차등 분양가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. 지금 뭐 자세한 분양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6만원입니다. 얘들 있잖아요. 이 왕애들. 모프 뭘로 보이세요? 누가 봐도 이건 블루라고 할 거예요. 근데 이 왕애들 큰애들 유럽시비 스노우 플레이크로 입양한 애들입니다. 이래 보여도.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저는 화이트 트리플옥 사역장에 바닥재를 엘코어스 이런 흑계열 바닥재로 까는지 한 번씩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유로는 저는 분해동물을 잘 사용해요.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벌레를 보이시죠? 얘들이 톡톡인데 톡톡이나 이렇게 조그만 주며느리 같은 애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. 그래서 얘들의 배설물이나 오염물질 곰팡이 원인물질들을 얘들이 다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정화를 해줍니다. 사육장을. 그래서 저는 원래 친환경적인 사육을 되게 선호를 해요. 그래서 올증이 키울 때도 수초나 이런 거 베이스로 키우고 그러잖아요.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청소를 상당히 자주 안 해줘도 됩니다. 물론 꾸준히 해주긴 해야 돼요. 그래도. 자 예스. 플레이크 장난 아니다. 지금 얘들이 어두운 애들은 기분에 따라서 혹은 뭐 습도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변할 수는 있어요. 이야 플레이크 장난 아니다. 근데. 와 얘 색깔 올라오면 진짜 예쁘겠다. 와 또 우리 블루 친구. 대빵. 대빵이. 일로와. 대빵이. 아 블루블루하니 예뻐요. 진로두꺼비 주인공. 일단 먹이는 한 번 줘볼까요? 근데 먹이를 주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매장에 작은 귀뚜라미밖에 안 남아있다. 이렇게 먹이 좀 풀어주면은 어. 바로 잡아먹는 거 보이시죠? 얘들이 먹성이 상당히 좋아요. 화이트프가. 지금 막 이렇게 온 애들도 먹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러고 얘들이 먹이를 잘 못 먹는 경우는 하나예요. 목 안 보여서.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애들을 내려주세요. 그럼 알아서 다 먹어요. 어. 아 나 내 배에 붙었다. 다시 돌아가. 너희들 내려올래? 어. 영상 보시면은 얘들 이제 막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쵸. 아 에코어스 먹는다. 근데. 많은 분들이 에코어스 먹는다고 임팩션 걱정하시는데. 다 배출됩니다. 건강한 개체는 다 배출되네요. 개먹제를. 이런 거는 다 배출해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아 플레이크 이쁘게 들어왔다. 얘들도 이제 적응하고 기분 좋아지면 발색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. 짜자잔. 귀엽죠? 자 애들은 알약농장 사이트에서 6만원에. 조그만 애들 6만원에 분양 중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요. 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뿅. 아